네 안녕하세요 허창구 박상입니다 오늘은 저희 구독자 중에서 한 분이 이렇게 문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문의하여 주신 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께서는 마틴 루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천함이 교회의 장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천함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댓글은 사실 제가 초기의 개신교 성부자들은 성모님을 공경했다 이렇게 제가 어느 비디오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에 대한 댓글입니다 개신교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개신교의 창시자인 마틴 루터께서 성모님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모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비디오를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영어권에서는 적어도 프로테스턴트 무브먼트 그러니까 프로테스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개신교를 프로테스턴트라고 하죠 그래서 프로테스턴트라는 뜻이 반항한다 저항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인들 자신이 스스로 우리는 카톨릭의 로마 카톨릭 교회에 반항하는 사람들이다 저항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러한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개신교라는 말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원래는 반항교 저항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그렇게 말하면 저항교다 이렇게 말하면 반항교다 이렇게 하면 좀 문화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개신교 새롭게 만든 교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카톨릭 교회에 저항하는 반항하는 그러한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또 제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초대의 개신교가 이제 시작될 때 그 개신교를 이끌었던 선구자들 마틴 루터라든가 존 캘빈 이런 분들은 모두 선모님을 지극히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믿음을 보면 지금 현재 카톨릭 교회에서 믿고 있는 바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적어도 선모님에 관해서는 그래서 이제 1517년에 이제 마틴 루터가 최초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 마틴 루터가 어떻게 선모님을 보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을 보시면 놀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는 선모님에 관한 그의 견해는 지금 현재 카톨릭 교회가 믿고 있는 바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혹시 주변에 있는 개신교인들 분들이 성모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당신들이 믿고 있는 개신교를 시작한 마틴 루터가 성모님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그분들에게 저의 오늘의 영상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분들도 여러분들의 뜻을 참 존중하고 그럴 것입니다 고마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마틴 루터는 처음에 그분이 이제 신부가 될 때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성 안나 원래 그 구약에서는 하나 히브리어로 하나, 안나 성 안나의 도움을 받아서 신부가 된 분입니다 그래서 그 마틴 루터의 생각에는 성모님의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이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또 성모님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자연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모님의 어머니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당연히 성모님에 대해서는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겠지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한 말 중에 많은 자료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오늘 대충 이제 살펴볼 터인데 우선 이제 그것을 요약을 하면은 마틴 루터는 Immaculate Conception 원죄 없는 잉태 성모님의 원죄 없는 잉태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모님의 Perpetual Virginity 그러니까 영원한 처녀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께서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하셨지만 그 이후에도 처녀의 몸을 유지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이제 성경에서도 뭐 형제 자매들이 언급이 됩니다 하지만은 마틴 루터는 성모 마리아께서 계속 처녀로 남아있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의 영원히 처녀 되심과 성모 마리아의 Immaculate Conception 원죄 없는 잉태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원죄 없는 잉태를 믿은 것은 이것은 참으로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믿을 수 없는 교리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원죄 없는 잉태를 믿으시는 분은 성모님의 잉태를 믿으시는 분은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성령님의 인도 하에서 그렇게 그러한 위대한 믿음에 도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원죄 없는 잉태를 믿었다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루르드에서 베르나데트에게 발현하신 성모님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모님이 루르드에 오셨을 때는 성모님은 아주 즐거운 기분으로 기쁜 기분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특이한데요 성모님께서 이렇게 즐겁게 온 것은 기쁘게 오신 것은 그 성모님이 오시기 4년 전에 그러니까 1854년에 로마 교황청에서 비오 구세 교황에 의해서 원죄 없는 잉태의 교리가 교회의 공식적인 교리로 채택된 후 4년 후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모님께서 기쁘게 오신 원인이 바로 저의 믿음인데요 교회가 올바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성모님의 원죄 없는 잉태의 교리를 채택하고 선포함으로써 올바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성모님이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오셔서 루르드에서 치료의 샘물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모님의 원죄 없는 잉태의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리가 채택된 것이 1854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것은 1517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죄 없는 잉태의 교리가 공식적으로 채택되기 300년 전에 300년도 넘은 그 먼 그 오래전에 이렇게 마틴 루터가 원죄 없는 잉태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원죄 없는 잉태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교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물론 최고의 신학자라는 것은 그 또한 제가 개인적으로 믿는 바이지요 토마스 아키너스 토마스 아키너스까지도 반신 반의했던 그러한 교리입니다 토마스 아키너스는 그렇다면 성모님께서 원죄가 없다면 성모님도 구원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반신 반의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건한 생활을 하는 교회의 성인들마저도 이것이 정말 확실한 교리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마틴 루터가 원죄 없는 잉태 교리가 채택되기 300년 전에 이미 그렇게 확고하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고요 그와 같이 마틴 루터는 성모님을 항상 생각했고 지극정성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틴 루터가 신부가 된 것이 성모님의 어머니인 성인 안나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성인 안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그로 인해서 성모님에 대한 공경심이 각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영상을 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틴 루터가 한 말들을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을 설교한 것입니다 1537년 경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유일한 아들이셨고 성모 마리아는 그 외에는 자녀를 두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란 사촌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사촌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네 바로 성모 마리아가 영원한 동정녀임을 말한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을 때 동정녀이셨으며 낳은 이후에도 동정녀이셨다는 것을 마틴 루터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아들은 신임으로 성모 마리아는 신의 어머니입니다 하느님의 신성이 성모 마리아에게서 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느님이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하느님이 마리아의 아들이며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성모 마리아는 하느님을 먹이시고 팔에 안아 잠을 재우시고 밥을 지으시고 하느님과 사람이 한 명, 한 그리스도, 한 아들, 한 예수입니다 두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는 마치 여러분에게 한 아들이 있다면 비록 그에게 두 성품, 즉 몸과 영혼 몸은 당신에게서 왔고 영혼은 하느님에게서 왔을지라도 당신의 아들이 두 아들이 아니라 한 아들인 것과 같습니다 이 내용은 1539년 공의회와 교회에서 한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성모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에 관한 그의 믿음일 것입니다 이 성모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란 성모 마리아가 원죄 없는 예수님을 잉태하셨다는 말이 아니고요 계신 교회에 계신 분들 좀 생소한 단어일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성모 마리아가 원죄가 없이 잉태되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즉 성모님은 예수님과 같이 전혀 죄가 없는 분이다 원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분이시다 그러한 믿음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영혼이 원죄 없이 주입되었다는 믿음은 달콤하고 경건한 믿음입니다 그녀의 영혼이 주입되는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원죄로부터 깨끗해지고 순수한 영혼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살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녀는 모든 죄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이 내용은 그가 1527년에 하느님 어머니가 잉태되던 날 그러한 제목을 가진 설교를 한 그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지금 카톨릭 교회에서 믿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를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성모 마리아를 공경함에 헌신적으로 실천하였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말은 1522년 9월 1일 날 한 설교 내용입니다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1531년 크리스마스 때 한 설교입니다 그녀는 그리스도 교회에서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높은 여인이며 가장 귀한 보석입니다 그녀는 고귀한 지혜로움, 거룩함이 사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성모님을 아무리 공경한다 해도 부족합니다 그녀에게 그리스도나 성경의 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명예와 찬양을 바쳐야 합니다 루터는 더 나아가서 축복받은 성모님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1522년 크리스마스 때 한 설교에서 그는 우리가 이러한 보물을 높여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위로와 풍성한 선하심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우리의 진정한 어머니이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제이며 하느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1529년 크리스마스 설교에서는 성모님의 무릎에서 위로받은 분은 예수님 한 분이셨지만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시고 우리 모두의 어머니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라면 우리는 그의 위치에 있으며 그가 계신 곳에 우리도 있고 그가 가진 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도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1529년 크리스마스 설교에서 한 말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성모님을 지급 정성으로 공경하셨다는 사실 여러분도 많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특히 계신 교회에 계신 여러분들은 더욱더 그러했을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성모님이 빠져버린 현재의 계신 교회의 모습은 계신 교회의 선구자들이 가졌던 비전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비전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원인은 이제 마틴 루터와 같은 그런 선구자들 이후에 계속 그 대를 이어오면서 계속적인 분열이 생기고 또 그 반항에 반항을 거듭하면서 이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열과 반항 속에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와중에서 이제 1500년 이상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계속 지켜온 그 소중한 전통인 성모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것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방송을 보신 계신 교회에 계시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잃어버린 전통을 다시 찾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성모님을 우리의 하늘의 어머니로 모실 때가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성모님은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 되신다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성모님은 우리의 하늘의 어머니이십니다 성모님이 지금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의 어머니이신 것이죠 이 얼마나 영광된 축복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분을 우리가 어머니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는 영광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망설이지 마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였고 또한 제가 전에서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혀 주저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모님을 이제 우리의 어머니로 여러분의 하늘의 어머니로 모시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매 순간 매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하고 경매하고 또 찬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축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의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